저거 이 모형을 살려줬다니. 네 가 보자. 야 아닌 것 같아. 네 맞다. 뭐야 저게. 야 올리브 초장이 뭐야. 모르겠어요. 아니 양식이야 한식이야. 뭐야. 나 솔직히 잘 몰라. 뭐야 망했어. 뭐야 망했어. 뭐야 망했어. 나 한 번에 물어본거야. 내가 이만큼을 썼어. 내가 왜 놀러간거에요. 야 너 이거야. 발사비 발사비 그냥 웃었거든. 이거 쓰러질 일이 저런게 있나 해가지고. 아 이제 화면 겉수 좀 흘러나는거야. 왜 말이 안돼. 또 나와. 얼마나 많이 배웠나 그저. 나와. 야 내가 재생했다. 야 너 나의 배경이 뭐야. 거기 이기면 이기는거잖아요. 네. 좋았어. 자신있게 맞춰주지. 자신있게. 정말 운 좋게 여기까지 올라왔고. 네 인사 잘하더라구요. 뭐라고. 발사믹 하나갖고 여기까지 왔군. 어 발사믹 하나갖고 여기까지. 발사믹 하나갖고 여기까지. 발사믹. 뭐 마부침 뭐 어쩌고. 뭐라고. 그거 물어보면 못사나. 뭐라고. 발사믹. 토끼랑 발을 만들어 보셔 평생. 발사믹 하나갖고 운 좋게 여기까지 올라온 친구. 아 올리브 통장 찍어주세요 저생이. 아 저거 아깝다. 뭐라고 올라왔어. 조절이 있는데 용량. 자 이완 문제. 넌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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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또 넌세스. 아니요. 초등학생들도 많이 보니깐요. 오케이. 오케이 컬. 야 이 한 문제로 결정도 하는 거네. 승부차길래서. 승부차길래서. 야 근데 진짜 둘 이야기를 하다가 맞추는 거네. 넌세스. 마지막 문제. 시청자 여러분. 수능. 이거 도전 건드리는데 나한테는 도전 건드리는데. 400점 8점에. 아시죠? 내신 15등등 여러분 일어나가. 참새. 참새. 참새 여러분들. 내가 유재석을 넘어트립니다. 넌세스로. 참새. 영어 이름은. 참새. 영어 이름은. 참새. 영어 이름은. 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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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영어 이름을 아는데. 서울대 맞춰봐라. 내신 1등등 또 맞춰봐. 참새. 영어 이름은 뭘까. 헷갈리니. 자. 시간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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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넌세스지. 네. 진자가 아니고. 넌 알겠어. 돌아가자. 하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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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듯하져. 맞는거 같아. 그런거 같아. 어 나한테가 보여줘 봐. 오오오오오오오. 맞아요 이거야? 맞아요? 어? 진짜? 서울대 나와. 야 나와. 야 이거 맞대? 이거 맞대? 내가 올라가서 속상했네. 우리 학교에 예전에 고등부 술벨 놀러 왔었다? 촬영 나왔었는데 우린 아예 입장도 못했어. 저기 알지? 마지막으로 된다. 다 왔어 다 왔어. 우중하시는 분에겐 상상 못한. 때가 됐어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호흡을 터지 마시고 동시에. 아 죄송합니다. 맞추면 대박이다 맞추면. 하나 둘 셋. 셋. 으아아 이 아 yes oh yes oh ALL